3cm 다쳐 3cm 아아아 니꼬주놈이 센치 저거는 꼬주놈이 센치 저거는 꼬주놈이 센치 나의 꼬주놈이 센치 나의 꼬주놈이 센치 나의 꼬주놈이 센치 너의 꼬주놈 이 센채 하, 진짜 H1Z1을 하면 정신머리가 말가질수가 없어요. 인정? 응, 인정. 지옥으로 가자야더라, 지옥으로. 여기서 무조건 뭐하냐면 더다. 먼저 떨어져서 무조건 총굴 사수하자. 간다!!! 라마마마마마라라마!!! 지옥이다 여기 오, 시바 어, 떨어졌네, 이 시바 손들어, 개시에이키 어, 시바 나도 없다 야야야야야 아야야! 합통하자 5초초초초초초초초! 야! 야! 봐봐! 오! 개이득 개이득 씨! 이 번일 룸! 야! 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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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어디 갔어? 아! V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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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봐봐 총총총총 아 파밍 X댄다 아 씨바 오 개이득 개이득 일등 한번 찍어보자 아 나 일등 안해 존나 일등은 한번도 못했어요 지금 내가 며칠짼데 말이 돼요? 일단은 차 없고 여기 여기서 차 타러는 새끼들은 H1J1 조밥이세요? 조밥이세요? 일단 판밍만 해주면서 내가 H1J1 거의 개초고수가 됐어요 눈길이가 와도 나 못 이길걸 잠시만 F4 지옥으로 간다 이스트가자 여기 집 있던데 집부터 털자 가자 가자 내가 H1J1 진짜 개고스레 세다라 믿어봐봐 일단은 지옥으로 간다 다음에 씨바 바로 파밍 파밍 다음에 씨바 바로 송살 송살 다음에 바로 씨바 일등가 정말 쫄지않나 저쪽에 한명 올텐데 내가 아직 차가 있는 곳을 잘 모르겠어요 차가 있는 곳 법은 없어 오케이 제시카 탈퇴 시카야 미안하다 너 100개로 너 100개로 매니저 달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다 해임당하세 77등 좋았어 어? 어? 씨발라 꺼져 개쉐키야 꺼져 개쉐키야 꺼져 오케오케오케 탁해 탁해 오케오케 오케오케 어 꺼져 아 쏘리 쏘리 어 꺼져 뒤져 셧더풍 머더풍 개쉐키가 어디서 나에게 나대고 있어요 이정 여기는 여러분들 퐁 호치곤젠트원은 부모도 믿음.. 믿음 안됩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부모도 믿음안되요 뭐라구요 엄마 아빠도 믿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호치곤젠트원이에요 인종, 어 인종 짜 가자 가자 과연 여기서 1등 갈자가 바로 누구인가 눈길도 못믿어 이제 제 눈길은 나의 충신에서 뭐야 씨벌 웨스트 가야된다 오 존나 떨어져있어 G3 아 별로 안떨어져있네 아 존댓다 얘들아 에디캐시 없다 파밍 것같아있다 얘들아 저격와라 너희들은 내 상대로 안됐나 알겠나 쓰바너마 좋았어 일단 W 웨스트 방향으로 가고 야 58명 살았어 벌써 내가 일단 2킬을 했어 정말 쫄지않나 이건 뭐야 이거 4번으로 가고 야 얘들아 나 저격하는 새끼들 차좀 가져와봐 차좀 야 차좀하자마자 차좀 야 차좀 가져와봐 차좀 야 차좀로 가져와봐 차좀 야 차좀가자마차좀 야 가자 야 왜 rainforest 잠시 떨어져있어봐요 차 좀 빼게 야 이새끼야 기다려봐 네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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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믿을만 아냐? 예 너 각시탈이면 뒤진다 뭔 말인줄 알아? 아 각시탈 아니에요 가자 웨스 바장 가자 그렇지 충신이구만 나샷 나샷 그렇지 이런데에서는 클럽 음악이 봐줄수가 없지 충신씨는 무대인을 못하실겁니다 뭐라고? 가자 가자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개 백여 빚어라 빚어라 개 백여 빚어라 빚어라 야 죽여 야 야 이 새끼야 빗겨라 빗겨라 그렇지 빨리 가자 저 새끼가 어디서 지금 중에서 나를 내고 있어 야 빨리 가자 가자 야 빨리 가 빨리 가 어 야야야 야 왜 그래 싸우지마 야 야 싸우지마 싸우지마 야 그러지마 야 그러지마 야 도망가라 도망가라 야 송룡 심포트 좀 내라 이 새끼야 야 이거 야 뒤로 가기 어떻게 해 뒤로 가기 야 못 눌러야 되나 F4 야 야 왜 내려요 야 야 뒤로 가는 컨트롤 3 F3 F4 컨트롤 F3 컨트롤 F3 컨트롤 F3 개새끼 없나 이쪽으로 가 그렇지 오우 야야야야 조심을 주게 야 뒤는 내가 맡겠다 앞은 너가 맡아라 아 아키모티 가자 가자 야 운전 제대로 해라 뒤는 내가 맡겠다 앞은 너가 맡아라 가자 오우 야야야야야RO 야어우야 itet 이 새끼 야 응주응주 atya 이 새끼야 가 τα 보다 어 뭐야 오지마라 오지마라 제가 바위가 아 오지마라!!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케이 가자 다시 원산복귀 원산복귀 또 원산복귀 어떻게 해? 컨트롤니 컨트롤니 그렇지 좋구만 아주 딸딸하구만 그렇지 야 파밍하자 너는 나의 영원한 동지랑 인정 인정 오 시바너 정신을 못차려 코멘 오 아니 쏨 안난다 쏨 안난다 으아아아아아 토크멘 파샷 파샷 어 야 짤 손 들었어 야야야 야야야 가 가자 시바 점령하러 가자 가 랄랄랄라 랄랄라 가 가 뒤는 내가 맡겠다 앞은 네가 맡아라 가자 야 야 근데 X됐다 총알이 없다 C벌 야 파밍해야겠다 야 X됐다 총알이 없다 야 야 동지야 야 동지야 야 동지야 야 동지야 너 총알 맞냐? 오케이 가자 아니 나 총알 좀 덜어줘 총알 총알 좀 덜어줘 어 가자 아 저 새끼 왜 자꾸 따라와 꺼져 너 아직 정신을 더 자랐구나 오우 시바 와 이 새끼도 무서워 가라 가라 오우 시바 오 야 봐봐봐봐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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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스마야 오우 새끼도 무서워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 그들이 온다 그들이 온다 오 운전무소 그렇지 다 돌려 다 돌려 다 돌려 그들이 온다 haw 미집뻔했다 그렇지예 bear 오우 시바 짭 새 Iowa 무쳤다 야 Disting 제대로해라 휘질 뻔 했습니다 오우 시바 야 빨리 따돌레라 오케이 오케이 야 못 따라오고 있다 못 따라오고 있다 천천히 천천히 야 총알 떨어봐 총알이 없다 야 총알 떨고 못 따라왔다 총알 떨고 총알 떨고 총알 없어 총알 떨고 오케이 빨 빨 빨 어 꺼져라 잘가라 다음번부터 넌 없다 어 아가리 어머어라 이 새끼 아이템이 많았구만 오 시발라 어 뭐야 왜 안 움직여 야야야야야 동맹매차 동맹 야야야야 동맹매차 미안하다 야 동맹매차 2명이냐 2대1은 치사하다 어 고마워 오케이 장애인 새끼야 어 욕하지 야 장애인 새끼는 좀 심하다 야 내가 아무리 장애인이더라도 장애인 새끼는 심하다 야 야 한 명은 무기 없고 한 명은 무기가 있고 어 나 장애인이다 안녕 야 살고싶냐 아 살고싶어 아 살고싶어 자기야 응 응 왜 그러지 자기야 야 야 장애인이나 하지마라 장애인 비하하나 그러지마라 너희들은 뒤졌다 이들각이다 아 씨벌 놈들아 아 씨벌 놈들아 안전지대 맞지 여기 아 아 아니다 내가 내가 그런 대가리랑 굴러가겠나 하하하하하하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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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Nok 으아아아 씨바아아아 아니 2번 4번 4발이 렌너보로 regularly 4번 눌렀는데 아 씨 찬 와 나 진짜 울탱이 나가네 아니 나 4번 눌렀다고요 키보드가 이상해요 지금요 와 1등각이었는데 아씨 좋됐다 다음판은 다음판 역적들 다 모이겠다 어차피 니들은 나의 노비야 뭔 말인줄 알아? 니들은 나의 노비야 그의 노예급 인정이세요? 자 1등각 다시 찍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1등을 방금 못찍었는데 1등각 한번 제대로 벌쳐보도록 할게요 인정 어 인정 여러분들 러브게이 족도 못합니다 러브게이 vs 철구 샷바이전 하면 누가 이겼어요? 예? 들어오라 그러세요 맞다이 한번 가자고 그럽시다 서버 여기로 들어오라 그러세요 맞다이 한번 갑시다 서버 인정? 얘들아 이거는 담배라는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지금 가습기로 들어놨다 여러분들도 인정이세요? 여러분들도 인정이세요? 여러분들도 인정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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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로 들어놨다 먼저 떨어지는게 중요하지 과연 여기가 지옥인가? 여기가 지옥인가? 여기가 지옥인가? 여기가 지옥인가? 전방 약 100미터의 지옥이 있다 전방 100미터의 지옥이 있다 컨테이너 박스 난 여기서 파밍을 할꺼다 인정? 어 인정 컨테이너 박스 여기 사람들이 제일 안떨어지는 곳이거든요? 어 아직은 와아! 파맨 즉같이 했어! 야 봐봐! 저주로 주먹 나간다니깐요! 이쪽이었지 지옥이 지옥으로 간다 얘들아 여러분들 여기가 지옥 맞죠? 컨테이너박스 아 봐봐! 아무것도 안 올라오는데 주먹으로 바뀌어요 지옥! 여기 진짜 조심해야돼 지옥이야 여기 조심히 가야돼 이제부터 여기가 지옥이다 가자 지옥이야! 어! 아무도 없어 이게 아무도 안 떨어졌다고? 말이 돼? 여기 새끼가 왓더풍! 왓더풍 맨! 왓더 킹치맨! 꺼져! 한번 털어볼까? 슬슬 털어갖고 혼자 떨어졌구만! 부샤가 씨애끼 아아! 파미! 뭐야 이거 꺼져! 아아! 그지 제이키 꺼져! 와아아아아아아아악! 뭐 이런거! 뭐 이딴 곳이 나있어요!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젓됐다! 아아아아악! 잠시만! 이 지사! 모험간다! 이스가자! 지옥으로 가자! 얘들아! 얘들아! 뭐 아니면 도! 얘들아! 뭐 아니면 도 갈게요! 가자! 내가 누굽니까! 뭐 아니면 도! 도 아니면 뭐! 지옥으로 갈게요! 이로 가자! 아까 딱총이 있었어요! 딱총! 세가리가 없으세요? 딱총도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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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 않았어요! 세가리가 없으세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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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따구요! 아니겠어요? 가자! 아이사! 다봤군! 지옥이다! 대단한 나이! 여기는 무조건 샷발전입니다! 샷발전! 뭐 아니면 도! 뭐 아니면 뭐! 인텡을 걸어라! 바로 로또게임! 뚜루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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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또 기문디! 가자! 여기서 5.18 민주화가 왜 나와! 진짜 대가리가 없으세요? 여기서 5.18 민주화가 왜 나와요! 진짜 완전히 개! 땅 너무 새끼네요! 아! 젓됐다! 와! 반대방향이다! 아! 야! 빠꾸해! 더블루로 가! 잠시마! 아! 에바야! 잠시마! 아! 아이사! 야! 야! 빠꾸해! 다시 돌아간다! 야! 다시 돌아가! 어쩔 수가 없어! 도라! 왜냐하면 지금 가스가! 반대편에 있어요! 괜히 갔다가 가스에 질시켜서 줄일 수 있어요! 일단은 반대로 갈게요! 한 명 때려잡아야 되는데! 아! 얘들아! 나 지금 아이사다! 나! 잡으려면 이쪽으로! 자! 아이사! 아! 저 뗐는 데여! 아! 차르타! 아 입원으로 자꾸 바껴 아 입원으로 자꾸 바껴 아 왜 자꾸 바껴 여러분들 성들임은 좀 그만 좀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아 뭐야 아 뭐야 절목으로 왜 자꾸 바껴 1등간다 1등가게다 아 뭐야 키보도 바꿔야되나 내가 잠시만 아까전에 열길은 안열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하 하 하 하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가 이제 3번의 기회에서 10위 안까지 못든다. 어제 남은 청양고추 플러스 마늘 다 처먹을게요. 3번의 기회에서 만약에 10위 안, 10위 안까지 못들면 마늘 플러스 고추, 고추 5개, 마늘 5개, 청양고추 가겠습니다. 지금 버퍼가 있는 거는 PC분들만 버퍼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PC분들이 약간 버퍼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돈이 없는 쓰레기들이 뭐, I3 아니면 뭐, 뭐, E9200 듀얼 마티롱 와, 칼이 형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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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매! 우와! 땀매! 펑맨! 우와! 우와! 5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50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칼이 형님! 5번 diving! 얘들아 안녕! 가보자! 자, 이제 3번의 기회입니다! 자, 3번의 기회예요! 가자! 파밍만 제대로 되면 무조건 1등각인데 파밍이 안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 어? 저기 차있다 저기 차있는 곳이다 아니다 차를 먼저 먹을까? 총을 먼저 먹을까? 아 총 먼저 먹어 총 먼저 먹어 지옥이다 아 씨바 먼저 떨어 오오 뭐 아니면 도 도 아니면 뭐 오오 오오 개새끼 넌 뒤졌다 복창이 나 매워 이 개새끼 어 뻥뻥뻥 난 다소 오오 동아 오오 씨바 지옥 여기는 지옥이야 여기는 지옥이야 오오 오우 씨바 난리를 났다 흐흐흐흐흐흐 여기는 지옥이야 여기는 지옥이야 여기는 지옥이야 여기는 지옥이야 개새끼 야 야 제발 legal 장prowad 정홍시 꺼냈 정홍시 정홍시 타 exclus COSTA 정홍시 유형 ayo 태국야 sachs 야 러브게이 뭐고 있어? 눈길이 러브게이 세 명이서 좀 살려주라 눈길이나 러브게이 정확하게 16분에 아니 정확하게 17분에 누른다 저 이제 한 번 두 번의 기회 남았어요